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풀타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준하면 된다 선물을 5천개월 가까이 사들어둔거 갑자기 4천개월 가까이 3천5백개월 가까이 밀면서 지수 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평선 1,970정도 안깨면 좋았는데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더 밀린다면 1,960 전저점 전일 저점라인만 훼손 안하면 좋겠는데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밀릴수록 별로이구요 빠르게 반등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스무스하게 0.85% 상승중이고 코스피는 0.7% 상승중입니다 누가 힘이 세다구요 외국인이 힘이 셉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물량 거의 다 받아주는데 상승폭 다 반납해 버리구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니까 강세 유지중이다 그럼 누가 힘이 세다 외국인이 힘이 훨씬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줄을 잘 써야 된다 농담을 제가 하긴 했는데요 외국인한테 붙어야 돼요 그게 닥터키의 기본적인 매매의 전제입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 아니면 잘 안해요 그거 너무 간단합니까 간단한데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고 방송 듣고 있다 1번 전 사실 점심 못 먹었어요 전쟁중인데 밥이 안넘어가네 평소에는 먹습니다 지금 생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밥을 못 먹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수 포인트가 정확했다 올라가죠 KMW가 더 강하게 가고 있고 셀트리온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일단 돼요 그죠 그리고 딴 건 다 그만 그만 한데 기아차도 살짝 밀리고 있으나 1%대 하락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삼성 SDI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풍국 주정은 적당한 시기에 팔아라 그랬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 내고 팔고 나올 상황 충분히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좀처럼 거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 방송 켜두시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고 계신겁니까? 듣고 계신 분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호공에다가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조용히 놓을こと에서 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혜영님과 로드 러너님이 방송 듣고 계시구요 좀 시원하게 가면 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틀었다 놨다 하는겁니다 그거는 여자친구하고 밀당할 때 하는거 아닙니까?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그죠?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하다가 밑으로 확 깨면 좀 밀릴 테구요 그거 아니고 틀었다 놨다 하다가 빵 뚫잖아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천까지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말고 그죠? 그래서 방향성 지금 탐색 중이고 눈치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그죠? 추가 관세 때려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현재 아 그죠? 미국 선물이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 선물 또 아리 틀고 있죠 미국 선물 또 아리 틉니다 그러면 지수 반등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게요 오늘 비교적 연동됐습니다 미국 선물하고 비교적 연동되고 있고 환율 적당하고 중국 나쁘지 않고 물론 올라가다 좀 밀렸습니다만 그죠? 니케이는 약세입니다 자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평선 저기 그죠?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뭐다? 돌파된 고점이잖아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없어요 자 중국 애들은 점심시간 긴 것 같던데 이거 외우기 어려워 가지고 시간 정해 적어놨는데 볼게요 자 일본은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이고 중국은 점심도 길게도 먹네 하하 12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중국 그리고 4시에 마치고 애드님 오늘 제가 날 잡았습니다 그죠? 배고파요 그런데 점심 못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점심 먹는데 오늘 생방송 하다 보니까 집중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네요 그죠? 배는 많이 고파요 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에 딱 뚫었다 7만 9천 9백원 뚫었다 거의 8만원권이죠 대박 그죠? 에너지 끌어올려야지 셀트리온 여기서 지지 딱 해야 돼 더 올라가야 됩니다 밀리더라도 16만 2800원 안 밀리면 될 무리 없다 홀딩한다 우리는 아 먹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먹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미치겠어요 짜장면 생각 갑자기 났습니다 안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을 줄건데 그죠? 주소 보낼까요? 주소 보낼까요? 그 주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지금 위치한 자리는 거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만 서로 그죠? 에두님 아까 인선 ENT 단타하고 나왔다 했죠 그죠?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원래는 근데 무슨 사정인지 대충 알아요 그죠? 바쁘니까 일단 먹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돌파했고 분봉해서 여기 딱 그죠? 지지된거 보고 들어갔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 일단 됐습니다 기아차 추메 자 기아차가 이거 애 미기고 있는데 그죠? 원래 애 먹이고 나면 한번 치고 가면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라기보다 매수 할만한 권역이라서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매수는 추가했어요 시간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손안에 들어온 새가 진짜 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장에 새가 10마리가 있었어요 내지는 반대로 내 주변에 그죠? 숲속에 새가 막 엄청 있는데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내 새장 안에 가도 하나야 내 새지 날라댕긴 건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먹는 게 장땡이에요 사실은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시장도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외국인은 왜 혐오로 이렇게 팔지 그러니까 코스피 왜 이렇게 팔지 같이 딱 사주면서 확 끌어땡게 올라가는데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코스닥은 끝내주기 사주고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 드려야 돼 이거는 뭐다? 이거 보세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기관이 계속 받아주고요 코스닥은 뭐다?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계속 사주고 계속 팔고 야 웃겨요 좀 선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좀 지쳤냐 선물 좀 지쳤냐 상방 따라 들어오는 애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따라 들어왔다 개인이 좀 따라 들어왔거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좀 흔들다가 위로 강하게 쏘아주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다시 한번 더 불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KMW는 불을 뿜어요 불을 뿜어 와우 진짜 오랫동안 기억 남을 거 같아 와 대박이에요 안 죽어 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매도 사인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3분의 1 매도하고 홀딩 중 잘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너무 꼭대기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많이 토해낼까 싶어서 조금 던진 모양입니다 던진 거 다시 여기 사놓으면 퍼펙트 근데 그분도 바빠요 그죠? 죽인다 근데 손가락 빠느냐 노 하하 도라서는 오이 솔루션에 들어갔답니다 야 끝내줘 선수 다 됐어요 전부 다 퍼펙트 그죠?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5G가 불을 뿜거든요 파이어 그죠? 오이 솔루션 들어갔답니다 야 퍼펙트 그죠? 너무 잘해 진짜 아까 이야기 잠깐 이어가자면 왜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던진 거 아까 아까워 안하겠지만 워낙 먹고 있으니까 이걸 못 던졌잖아요 예를 들면 왜 조금씩 조금씩 던지고 다시 사놓고 가 좋은가면 여기 폭을 다 피해내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던지기 시작하면 손이 잘 나갑니다 특히 선물옵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바다다다닥 바뀌거든요 그러면 먹었던 거 대반에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흐트러져요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챙겨나가는게 훨씬 손도 잘 나가고 매매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조금 작게 먹으면 어때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욕심을 부리고 홀딩 할 때는 홀딩 하고 셀트리어는 던지지 말자 그러잖아 왜? 이제 올라가려고 품 잡고 물론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목표치가 많이 남았거든요 좀 그런데 KMW는 미쳐가지고 날라가지고 어디서 빠질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푹 하고 빠질까 싶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챙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에요 여기 계신 닥터K 팀K 에드님하고 레이아님은 지금 뭐 시간 없어서 못 보고 있겠지만 닥터K가 해외 선물하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치지고 이거 대부분 눈에 보이죠? 에드님 여기가 매수 못할 자리입니까? 딱 매수 자리 맞거든요 아까 방송 못 들었겠지만 방송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만 보자 하면서 동그라미 딱 쳤습니다 여기 매수 가능하다 날라가잖아 그죠?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포인트 익히십시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다 사지는 말아 너무 높으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과감하게 포인트 왔을 땐 들어갈 줄 알고 손절도 밀리면 그냥 끊어낼 줄 알고 그게 안 쉬워요 말은 쉽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인데 말을 안 들어요 내 머리에서는 팔아라 팔아라 하는데 내 손가락이 클릭을 안 합니다 하하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는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가는데 말하는 순간 셀트리언도 매수 포인트 나오고 있어요 그쵸? 사라 소리는 안 할게요 우리 저 밑에 샀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볼게요 자 한 번 더 매수 포인트가 여기에요 한 번 더 아까 똑같아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 KMW처럼 4% 5% 막 가는 겁니다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니까 확률이 높지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얼마 빠지면 손절 이걸로 끝 아니라 아니라니깐요 닥터케인은 풀타임 체크 해드립니다 방송은 못합니다만 아침에만 하고 말지만 실시간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카톡 다 날려드려요 그래서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셀트리온 갑이야 갑 진짜 셀트리온만 갑이냐 나도 있다 SK하이닉스 3.5%가 아휴 나는 빼면 안되지 KMW 미쳐가 날아가 빠지는건 1%대입니다 그죠? 보안되지 올라가는 3% 4% 5% 날아가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뻘긋겠습니까 파랗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것도 오늘만 파라치 평가로는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그 이전 누적으로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침에 우리 팀원이 어저께 새로 들어온 팀원이 셀트리온 팟가요 딱 했습니다 파라라 했으면 위에 올라간건 못먹잖아 노우 그랬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일단은 그죠? 그런거에 제 점수 다 플러스 다 시켜줘야 돼요 하하 아휴 애드님 맞죠? 그런거 다 제 점수 플러스 해줘야 돼요 요새 뭐 그죠? 모씨 딸때문에 말이 많은데 종합기록부에 기록해주세요 애드님 하하 하하 아이고 닥터케이가 여기 던질거 안 던져주고 막아줬어 플러스 점수 더 줘야 돼 하하 아이고 참 자 기아차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별 물이 없어 생기부 저거 좀 잘 적어주세요 그죠? 저도 다음에 국민연금 그죠? 요새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트레이더들이 많이 서편했다는데 정말로 국민연금 트레이더 되고 싶어요 제 가장 큰 마지막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사 만들어 보는거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미리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나이 50인데 너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나이가 60인데 그 노래 저 진짜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 있죠 아 60이면 어때요 80 90까지 삽니다 이제 돈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진잡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죠? 노후에 돈 없어봐 기아차 추가 가능해요 기아차 추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음 자 AS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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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까 디에 뭐 그죠? 소리나는거 배꼬로락한 소리 들려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대박났어요 자 셀트리온 매수 포인트 틀렸냐 말이죠 안 빠져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밑으로 축 쳐지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그죠? 일단은 안 밀리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겁니다 사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닥터케인 개그 본능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왜냐하면 그 몰카를 좀 봤는데 기침을 막 해요 기침을 막 하다가 저는 좀 전에 목소리 가다듣는다가 음 음 이러잖아요 걔들은 기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짜 웃겨요 개그맨들인데 에취 에취 하다가 아취 에취 칙칙 쿵 칙쿵 쿵 칙 이러면서 옆에서 한명은 랩하는데 아 진짜 웃겨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웃었는데 좀 전에 잘 안됐습니다 실패 저도 흠흠 칙 흠흠 칙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죠?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쓸어 담아요 미리 못 산 사람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자 레이저 존이 애들 조지고 있을텐데 하하하 따라 들어갔답니다 공부를 하니까 따라 들어가야 지금 몇 프로 먹었습니까 3% 넘게 먹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죠? 아까 이거 알려드린 거 자 하루 좀 늦었지만 그죠? 좀 늦었지만 요거 보고 따라 들어가요 하면서 매수했다 아닙니까 플러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가면 보니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니까 좀 머리 나쁘겠습니까? 좋지 머리 야 하이닉스 대박이다 진짜 하하 자 하이닉스도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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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빠집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왜? 불안하거든 그 사람들은 까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공부가 안 돼 있거든 그 친구가 그죠? 자꾸 제가 뭐라 해요 공부 안 하냐고 몇 개월 됐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료 회원이라도 그죠? 여기를 이렇게 이평선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박아가 뛰어버리고 옆으로 실실실 정거점에서 옆으로 기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만원 가면 팔만원 가면 뭐 던질까요? 그냥 좀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목표치 더 올립니다 팔만 넘어갈 것 같아 팔만이천원권으로 올립니다 카카오 정거점 돌파했거든 거의 그죠? 거의 돌파했어요 갑자기 이런 장대양 장대그레이면서 세우면서 위로 팍 불을 뿜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16만 17만 본다 했습니다 당장 아니고 원래 탁특해가 카카오 전문이에요 맨 처음 방송이 카카오입니다 저기 앞에 그죠? 다 맞췄어 전부 다 맞췄어 농담 아닙니다 전부 다 맞췄어요 얼마에 가가 멈추고 얼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왜 카카오 말씀드렸는가 예전에 하락하는 추세 엄청난 하락 추세를 돌려냅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 맞죠? 여기부터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어쩌고저쩌 전부 다 맞췄어 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 하락폭 큰거 돌려내는게 턴유라운드입니다 그죠? 지금도 지금도 턴유라운드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돌려낸거 확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카카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법 먹을거 있어요 아까 방송에 한번 사보던가 했던거 같은데 그죠? 13만 7천원인가 한번 사보던가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래 올라가면 자랑을 좀 하지 하하하 아유 사했던거 같아요 13만 7천원 흠흠 흠 흠 흠 흠 현대건설은 뭐 확실하게 사악을 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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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때문에 다른거 약간 죽여야 되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 반대였거든 그래서 제가 카톡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죽여놓고 내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아칭 보여드렸습니다 퍼펙트 그죠 그런 시장에 메카니즘을 잘 파악을 해야 되요 저 오늘은 자동차 좀 묶어 놨어요 버틸만 합니다 추가 메수 했어요 그죠 다음에 it's my turn 하면서 내 차례라고 딱 올라가면 저점 메수도 성공 아닙니까 바닥 박박 기는거 저점에서 안해요 상승 추세 내지는 cg권에서 메소합니다 그것은 물타기 아니에요 저점에 있습니다 달라요 자 삼성 sdi 조금 뭐 그죠 그 시기 합니다만 60일 안깨는 별 무리 없구요 여기서 힌트 줬어요 나 죽지않 않겠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봅니다 네이버 이것도 정고 좀 뚫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일선에 치집았죠 우리 팀원한테는 팀원한테는 사악을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쳐지면 여기서 추가 메소하면 되지 20일도 살아있으니까 그죠 밀렸다가 밀렸다가 반등 넣으면 상황 적당히 대응하면 되구요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뭐 자꾸 사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순간 푹푹 하고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 게임 w 적당히 들고 하면 되구요 풍구기는 약간 축소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 상단 여기 그죠 적당히 잘 꺼느라 했습니다 셀트리온 4 했는데 강하게 치워 가야되는데 조금 비실비실 그죠 무너뜨리면 안돼요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안 무너뜨리고 강하게 가야되요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시동 걸었기 때문에 빨린 안던집니다 17만 2천원권 까지 들어오고 갑니다 자 공매도 공매도 때리는 쉐이들 그죠 우리 개인투자자 힘들게 하는 쉐이들 우리 돈으로 막 때리기도 하는데 놀래가지고 똥줄 타가지고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량들 그죠 기관외국인 물량들 신규물량 앤드 셐커버링 물량 있다 생각합니다 미쳐가지고 한번 푹 갈수도 있어요 더두루 갑니다 현대건설 노프라브라 기다립니다 다들 점심들 드시고 다시 들어오셨나 방송 시청자 수가 더 늘었네요 자 다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나갔다 들어왔다면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아 이거 2부니까 2부니까 전부 다 눌러주세요 아까 끊었습니다 녹방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중요한 기로 입니다 그죠 뭐다 깨지면 안되는데 이거 삼성전자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자 보다 보면 다 매치 됩니다 똑같아요 뭐다 패턴이에요 패턴 주식이 2차원 아닙니까 평면 아닙니까 이거 2차원이라 해야 되는게 맞죠 자 에드님 듣고 있습니까 수학 잘하는 분들 이거 2차원이라 해야 되는거 맞는거 아닙니까 3차원은 아니잖아 축이 2개 아닙니까 이거 2차원 맞는거 같은데 아니 나와봤자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된다고 아까 동그라미 신었잖아요 무너뜨렸습니다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이 저항에서 좀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뭐라구요 고압선 지익 머리 다 타 기억 확실하게 나죠 그죠 머리 다 타 이평선 밑에 깔아 날아 있지 위에 있으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위에 있으니깐 이평선 뚜들맞고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빨리 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여기 이평선 기에 맵맵 아 아이고 죽겠다 진짜 닥터 케이 중독성 좀 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닥터 케이 좀 중독성 있다 안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왜 좀 거칠잖아 하는게 속마음은 제법 여려요 그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속마음은 조금 여린데 주식할 때 되게 거쳐요 거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끌어 땡기 주니까 이거 500억 들어오잖아요 저 이거 435 있죠 프로그램 매수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반대로 2000억 던지고 있죠 야 진짜 많이 던지네 900억 던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맞아요 밑으로 꼽는거 하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위로 클릭 잘 해야돼 그죠 손가락 잘못해 가지고 밑으로 꼽으면 안 됩니다 밑으로 많이 꼽으면 제가 막 방방떠요 요새는 별로 꼽힌거 없네 꼽으려고 해도 너무 잘나가는데 어떻게 꼽아 그죠 어떻게 꼽아 너무 잘나가는데 자기도 양심이 진짜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기아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오 매숨에도 기법이 많이 있어요 닥터케이가 기본적인 것만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기본이 몸에 안 배어있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상량 20일 인근 올라설 때 지지하고 올라서는 양봉의 사 이게 기본입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닥터케이 주식 생초버 탈출 팁 1이에요 이거는 일이 아닙니다 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합니다 그죠 한 번 저도 까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저 카톡방 저기끼리 나가가지고 저 깠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좀 까자 그랬던데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되고 정석만 가르쳐 주더라고 정석이나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창석도 못하면서 직구도 못 던지면서 커브 뭐 너클 뭐 이런거 던지면 뭐 키겠습니까 변화구도 정통 강속구가 하나 있어야 슬라이더 이런게 오면 직구인가 싶어 휘두르는데 공이 뚝 떨어지니까 헛스윙이 나오죠 직구가 안되는데 딴거만 하면 아 저거 직구 아니야 직구는 힘없어 그죠 딱 기다리면 노림수에 당해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아휴 비유도 잘했어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마음님 7번입니다 정석부터 기본부터 다지고 그죠 그 다음을 노리세요 정석도 못하면서 삽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칩니까 원래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좀 거칠어집니다 정석도 못하면서 그죠 자 셀트리온 매수 포인트에서 아직까지 안 밀리고 있어 아직까지 너 브라브론 밀려도 여기 16만 2800원 안 밀리면 무리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까지 17만 16만 2천원 정도 무너지면 아이씨 이 정도 하면 해주면 됩니다 닥터K 강연에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오실 겁니까 한 번 더 하면 어디서 할까요 이번엔 부산에서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서울도 했고 했는데 이 부산 경남권에 계신 분들 서울까지 오고 싶어도 못 왔던 분들 있잖아요 부산에서 하면 그 대신 비싸요 닥터K는 10만원입니다 필살기 강의안 드릴 거구요 생각 한번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공지할게요 다른데 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다 그냥 2-30분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다가 그죠 유료회원 가입하세요 가 다인 강연에 아닙니다 3시간짜리 필살기 확실하게 한 번 짚어가는 시간 다음에 할 거에요 추석 지나고 9월 말에 하든 10월 초에 하든 한 번 할 겁니다 생각해 놓으십시오 자 맛배기 하나 보여 드려야지 뭐다? 이거 패러디입니다 스카이 캐슬 있었잖아 닥터K 캐슬입니다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지지해서 하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없이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투자 5개명입니다 자 맛배기만 보여 드립니다 뭐 저번에 2월달에 서울에서 강연했습니다 자 유료회원 가입하면 선착순 30분에게는 이거 드릴 거에요 그냥 허접한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인 줄 알아요? 54페이지 짜리 드립니다 완전 족보집이야 족보집 보이십니까? 완전 족보집이야 책이야 책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달달달 해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하하하 시리님 하하하 시리님 KMW 또 매수 포인트입니다 가는지 안가는지 그것만 공부합시다 딴거 말고 또 포인트입니다 가는지 안가는지 보면 돼요 그쵸 아직까지 셀트리온 좀 경상도말로 전주고 있네 아휴 시루고 있네 좀 시원하게 가지 서울에서 오신다 오세요 스마일리 그쵸? 이야 스마일리 자랑이니까 좀 해도 되잖아 아니 들어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한 300만원 버니까 기분 좋아요 안좋아요 그쵸? 좋다 좋아용 이렇게 한번 애교 섞인 그거 하나 좀 날려주세요 그쵸? 좋은 일은 이야기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며칠이나 걸렸냐고 비상금 다 틀어가넣었잖아 대박 틀어놓은게 셀트리온이야 추구한게 뭐였더라 또? 하이닉스였던가? 어쨌든 그쵸? 믿을 사람 믿으면 되는겁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기아차 더 간다 야 이야 사라 그랬는데 그쵸? 샀는지 몰라 그쵸? 전부 직장인들이 돼가지고 제 조금만 꿈은 딴 꿈이 아니라 전업투자자 한명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끝내주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직장인이야 그쵸? 기아 갑니다 매수포인트 안틀렸어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야오 왜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가네 다행이에요 저항을 돌파하면 뭘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이제 좋은 상황으로 왔어요 그쵸? 이거 약간 페이크거든 그쵸? 뭐다? 어슬프게 알고 있으면 이거 아 맞고 저거 속된 표현 씁니다 아아 그냥 참을께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쵸? 속된 표현 뒤지겠네 이러면서 하방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쵸? 누가 들어왔다? 요요요요 매도 꺾이는거 보세요 개인들이 하방으로 살짝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여기 꼬신거에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틀어가지고 1976 딱 올라간다 이천 가는겁니다 양대시장 다 양봉 딱 세우면서 반등시도 넣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하아 올라갑니다 하아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울컥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퍼펙트 하니깐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죠? 삽질을 안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합니다. 사악하면 다 올라가고 있어. 그죠?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어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안깨지고 여기 잘 버티고 위로 뚫죠? 더 갑니다. 더 가요. 부산이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 별들의 고향. 마음의 고향. 별들에게 물어봐. 그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무슨 시간인가? 3시간. 서울에 무슨역입니까? 신림역인가? 거기서 했는데요. 3시간인데 1시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더 하려 했는데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스트레이트로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친구가 몸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1시간도 앉아서 못 견디고 수업 대표로 줄이를 트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귀엽게 애교로. 그죠? 부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왜 저래 몸을 비틀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10분만 쉬고 1시간 마무리 할게요. 이랬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 3시간 지금 예약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1시간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잘못 본 거예요. 2시간 스트레이트 한 겁니다. 닥터게이가 집중하면요. 그냥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그냥 해버려요. 그죠? 아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우리 학교 다닐 때 2시간 연강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겠잖아요. 그죠? 하하. 아휴. 그랬던. 아.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마치고. 아.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죠. 그죠? 족발. 그죠? 족발 맞죠. 아마. 11일은 너무 멀어요. 너무 길어서 안 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니까 제가. 음. 자. 아까 54페이지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 방송하면서 캡쳐 해 놓은 거 더 있거든요. 그냥 체크 한 건 될 겁니다. 여기. 꽉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꽉 있어요. 꽉. 그죠? 이거. 다 만들어 버리면. 뭐. 70페이지. 이리 나갈 거 같은데. 그죠? 그냥 다 퍼 드릴게요. 그죠? 다 퍼 드릴게요. 10만 원 아까 하지 마십시오. 100만 원 주고도 아깝지 않은. 실전 필살기. 20년 노하우. 피 눈물 섞인 노하우. 그냥 아낌없이 드릴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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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듣게이가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항상. 강연의 마지막에는.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1박 2일 강연에도 했었구요. 그죠? 30분이나 와 주셨어요. 그때. 참. 그죠? 이번에 노래 안 부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참.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그죠? 여성분들은 많이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엔딩곡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내가. 등불이 되줄게. 친구가 되줄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닥터 케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인데. 웬만하면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냥. 방송 들어온 사람들 저보다 나이 작죠? 그러면. 야. 형한테 물어봐. 응? 편하게. 그냥 동생처럼 더 대하고. 그게 더. 재밌잖아요. 더 친해지고. 그죠? 얼굴 한번도 못봤어요. 못반사람 많이 있습니다. 되게 친한거 같죠? 그죠? 헤드님. 얼굴 한번 못봤습니다. 하하. 하하. 아유. 참. 바로 옆에. 계신데. 반년을 넘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죠?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에드님. 보고 싶어요. 하하. 올라갑니다. 셀트리언. 매수 포인트에서 안죽고 올라갑니다. 매수 포인트. 그죠? 안죽고 올라가요. 그죠? 자. 개염더블유는. 다시 한번 가다가 눌려줬는데. 강하게 가려면.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75,200원까지는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추가로 더 가면 더 가는 겁니다. 원래 가사에 미치도록 뭐 보고싶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남자분이니까. 하하.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쉬는 시간입니까? 자 뭐 때문에 시장 반등한다고요? 뭐 때문에 반등한다고요? 아까 이 또알이 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해외시장 같이 올라갑니다 제법 강하게 가요 다우선물 0.53 올라가구요 나스닥선물 0.74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외국인도 어 예 그래 오늘 올라갈 모양이다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거 봐야되겠다 안봐야되겠다 봐야되겠다 헷갈리게 이번엔 2번 눌러 봐야되겠다 이런거 다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다 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거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석하는 기법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보라고 본인이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 1편 2편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십시오 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 시장판단 엔드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십시오 자신있습니다 도움된다는 미국 시장이 돌아서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 미국 밑으로 앉혀지고 돌아서잖아요 그죠? 좀 강하게 가지 뚫었으니까 강하게 팍 치고 가지 코스닥도 코스닥도 정거점 뚫고 팍 가지 뭐가 동반되면서 외국인 선물이 매도 때리던거 다시 거둬들이면서 그쵸? 그 매도라는 것은 여기 꼭대기 기준입니다 5000개 이상 사고 있다가 그냥 패대기 쳤습니다 3500개 그리고 다시 1000개 또 사니까 반등합니다 중국도 뭐 그만 그만해 0.2% 점심시간 끝났나? 2시까지던데? 안 끝났네 그죠? 밥도 오래 먹어 그쵸? 아예 집중하고 계시네 그죠? 재밌죠? 주식 방송하는데 아 실속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죠? 자꾸 뭐 누르라 그렇죠 그죠? 아 실속 없이 재미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실속은 있는데 너무 딱딱하면 너무 또 재미없잖아 그죠? 둘 다 노리고 있습니다 실속과 재미를 그죠? 우리 팀원이 샀는가 몰라 아까 내가 분명히 주거하려 했는데 뭐 비교적 하라는대로 하긴 하시던데 샀으면 샀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그냥 샀는가 보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데 닥터케인은 두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다? 그 말 잘 안쓴 지 오래됐는데 하나는 숟가락 기법이에요 무슨 숟가락? 외국인들 들어오는데다가 그냥 숟가락 탁 꼽습니다 형님아 한입만 더 형님아 한입만 하고 딱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에 꼽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라고 그럽니다 그죠? 숟가락 꼽아야 되는데 외국인 폐대기 치고 있는데 숟가락 꼽으면 빨대기 맞아요 그죠? 장사 안 돼가지고 장사 접으려고 그죠? 막 재료 막 버리고 이러는데 밥 주세요 한 숟가락만 이러면 빨대기 맞아요 근데 좋은 날 와가지고 귀엽 날 가가지고 아유 맛있어 보이네요 떡 한 조각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빨대기 맞습니까? 아 음료수도 한잔 하세요 이럽니다 그죠? 일부러 비유 그렇게 합니다 외국인 들어오는데 숟가락 꼽으세요 숟가락 기법 그죠? 또 하나 화장실 기법 하하 농담인데 직장인들 그죠? 자주 볼 수 없다면 그냥 아침 점심 장 종료 3시 이렇게 적어도 세번은 볼 수 있잖아 그죠? 국정원 요원입니까? 그죠? 화장실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법적 권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휴식시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정당하게 보십시오 주식투자가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현업에서 너무 그거 집중 안 하고 딴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 시간에 한 번 보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 섞어서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대형 우량주를 해야지 뭐 바다닥거리는 거 하면 어떻게 대형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형 우량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들고 가라고 다 유료방에서 이야기했다는 종목 한 번만 볼게요 정말 안 봤어요 어떤 건가 볼게요 거래가 몇천원짜리 30주 거래되고 갑니다 이야 장난입니까? 하이구야 박살나있네 여기서 그죠? 여기서 3년 들고 가라고 했답니다 무슨 총알바지입니까? 몇 주 거래됐습니까? 이거를 유료방에서 사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주 거래됐습니까? 내가 내 혼자서 이거 다 움직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돈 씹은 오르는 걸 기다리면 미치겠다 그랬어요 40원 갭 있습니다 40원 갭 호가가 그죠? 이런 거 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3년 들고 가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참 그분 자존심은 안상하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하고 아마 비교해본 것 같습니다 그분 선택했답니다 그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선택한게 본인 마음이니까 그죠? 박박 기고 있고 하루에 거래 눈꽃만큼 보이지도 않는 거래하는 거 3년 들고 가라는 사람 선택을 잘했을까 닥터케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한 번쯤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그건 팩트니까 그죠? 제가 뭐 비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셀트리온도 안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4 라고 할 수 있는 자리다 고 시그널 표시해 준 자리에서 실제로 사지 마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치고 하면 좋겠어요 자 시장 시장 다시 한 번 더 힘내고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KMW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는 지지 못하네 그러면 75,200원만 안 깨면 별 무리 없고 그죠? 아까보다 한 200개약 더 사줬습니다 2400개약 정도였는데 200개약 더 사줬어요 올라갑니다 완전 마음대로에요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고 외국인 마음대로입니다 심하게는 5,000개약 샀다가 마지막에 중간에 막 흔들고 마이너스 5,000개약 하고 그럽니다 하루에도 만개하고 이거 그냥 외국인 마음먹으면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외국인 마음대로입니다 형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 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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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열심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쌍승님 현대건설 안가서 죽겠죠. 그죠? 딴게 죽겠는게 아니라 딴거는 3% 4% 가는데 아 내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왜 안가지? 기다려 보십시오. 갈 가능성 짜보기 있다 생각합니다.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 물레반 인생 그런 노래도 있죠. 밤밤바밤 밤밤바밤 자 오늘 자동차하고 건설 좀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IT 정기전자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 대박하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막 가잖아요. 그죠? KMW 비롯한 이거 5G 하고 이거 막 가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붙들어 놨어. 붙들어 놨어. 그죠? 자동차 부품은 괜찮은데 오늘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가 강세 아닙니까? 그죠? 여기 붙들어 놨다고 오늘 그죠? 안 붙들어 놨으면 어떻게 된다? 끝도 없이 올라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붙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좀 붙들어 놨어. 그죠? 그러면 나도 좀 가자 이러고 한번 돌아선다구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가세요. 와 이거 한방에 날라가네. 남동욱님 반갑습니다. 새로 뵙는 분이네요. 셀트리온 살 수 있다는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자 최근에 열심히 공부하는 상승님 오늘 거 열 번 봐라 했습니다. 오늘 거 다 들어있어. 주식 주식 매매하는 거 오늘 거 열 번 보세요. 그죠? 오늘 거 열 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 종합적인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다? 그냥 유튜브 그러면 저한테 너무 안 좋은 건데? 그거 안 알려드려야 되겠다. 유튜브로 좀 봐주십시오. 무제한 요금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와이파이 잘 터지는 데서 방송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딴 거 있는데 안 알려드려. 방송 조회수도 좀 올라가고 그죠? 광고도 중간에 나오면 좀 머리 식힐 겸 좀 보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죠? 자 셀트리온 매수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구경만 하다가 이틀 전에 사라 그랬습니다. 사니까 올라가네요. 그죠? 그 하락폭 다 두드려 맞지 않고 다 피해내고 사 하니까 올라갑니다. 형주 형건 버령 숨죽이기 보고 있다. 본인 선금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실망하지 말아요. 그죠? 추세 양호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몇 프로 먹었습니까? 만원 먹었거든요. 만원이면 6% 6% 먹었는데 6% 쫓아가면 부담되죠.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되요.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못 따라잡은 그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부담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러나 본인이 세 번 나눠서 사겠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쳐질 때 154,000원 안 깨지면 한 두 번 사고 그러면 단가가 많은 2만원 차이 아니 많은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아니 16만원권 정도 될 겁니다. 단가가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더 추가하고 하면 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6% 올랐는데 밑에서 여기 지지권에서 부담됩니다. 그러면 다음 타이밍 노려야죠. 올라갔다가 밀려주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좀 밀릴 때 좀 기다렸다가 2평선 올라오면서 20일 지지하는 권역 정도 오면 그때 한 번 첫 번째 매수 들어가도 별 무리 없죠. 아쉽지만 아쉽지만 넘어가야 돼요. 이야 하이닉스 더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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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으면 더 가요. 이야 죽인다. 그냥 장대양봉 팔아라 그랬습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홀딩은 잘해야 됩니다. 아 죽인다 진짜. 이야 잡주로 끝내주기 가는 거 아닙니다. 3년씩 들고 가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사하니까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사하니까 바로 날아간다구요. 그죠? 사하니까 반등합니다. 이것도 한 번 사하 보시던가? 그죠? 오일선은 안깨고 있네. 밑으로 쳐지면 20일 이탈하면 끊고 나오겠다 생각하면 조금 고점인듯 해도 강하게 가는 놈은 오일선 안깨고 갈 거거든요. 한 방에 다 지르면 안 돼요. KMW 보세요. 얼마나 잘 가는가. 그죠? 끝내주기 갑니다. 그죠? 그러면 네이버 고점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잘 버텨내고 올라가면 죽 죽 죽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하락한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죠? 이거 좀 눌리면 기다릴까 했는데 안 눌릴 것 같아서 그냥 4 들어갑니다. 4,4 그죠? 지지권에서 셀트리온 매수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거 안 틀리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추가 갑니다. 3.74 들어간다. 예야 에드님 계십니까? UTI 꿈틀꿈틀하네. 그죠? 자 휴대폰 부품 중에 추세가 가장 괜찮으니까 계신가 모르겠다. 자 추가 상승합니다. 베리 굿 뭐 어떻다구요? 아까 2,400개약 봤죠? 800개약 더 사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양호 코스닥도 고점 돌파시도 나오고 있어요. 양호 포트폴리오 전부 홀딩 잠시 2,400개약しました. collapsed. 저 뭐 없니까? 그죠? 응 . 任d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브레이크 타임 가집니다. 말도 많이 했어요. 조금만 쉬어갑니다. 음악 들으면서 브레이크 타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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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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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삼진자 뚫어 쓰니까 더 들어가면 돼요 여기 11700원 정도 안깨고 내려오면 더 홀딩 가능 여기 깨고 내려오면 일부 차익 실현 근데 지금 5G가 미처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오늘 매도포인트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권 매수 성공 여기는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면 no problem 최근 조종오일 상승오일 희망님은 매매 좀 해보신것 같아요 자 궁금한것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별로 뭐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지전자 조종오일 상승오일 조종오일 상승오일 그거보다 더 길게 말씀드려볼까요 자 궁금해하고 열의가 있으면 다 알려드려버립니다 뭐다 여기부터 요거 몰랐죠 13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종 받은게 한 5일 됩니다 5일 이거는 근사치에요 5 6일 돼요 그죠 여기부터 치도 되고 여기부터 해도 되고 그러면 매출 갈 수 있다 여기부터 반등 하잖아요 매출입니까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그죠 날짜 매치하는 건 동기간 법칙은 그렇게 적용한다 공부중이다 동기간 법칙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3일을 최고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데 6일이면 절반 정도 위치죠 그러면 반등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반등했고 강하게 양봉 빡빡 세우니까 very good 6일에서 4일이면 10일입니다 앞으로 한 3일도 더 갈 수 있어 이번 주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빵빡 추구하면 그렇게 일목균형표 대신할 수 있는 동기간 법칙도 닥트케이에게는 장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대로 한 5일 조종 받았고요 한 4일 갔으니까 하루 이틀을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했으면 댓글을 남겨야죠 그죠 몰랐잖아요 하하하하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야 압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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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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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원 이니까 7,000원 가까이 올랐어 10% 육박하고 있어요 진정한 무료방송 아닙니까 자 다음 다음 타자 현대건설도 만약에 붕 떠가간다 그럼 거품 업무려도 되겠습니까 kmw 도 올라가죠 그죠 지켜야 돼서 지키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구요 자 뭐 눈치 빠른 분들이나 적당하니 닥터게 방송하는 뉘앙스나 이런거 보고 알아서 적당히 사신분들 계실겁니다 그죠 딴거 바라지 않습니다 수익 잘 났고 했으면 방송 밑에다가 나중에 녹방 같은데 수익 났다 그렇게 한번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사자말자 와 10% 대박 고맙습니다 이래주면 고맙죠 저도 그죠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 많이 나서 기분 좋으면 자발적 시청료 있습니다 그죠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해 주시면 답답해 힘나 겠죠 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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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땡깁니다 추구하면 성공 죽인다 진짜 지가 집어 죽인다 카면 좀 잘못된 겁니까 아휴 아휴 아멘 너무 신기한 상황이에요 뭐가 신기하다 아니 코스피는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호수당은 막 산다 말이죠 잠깐만요 월급이 많이 팔고 있지 삼성전자도 없는데 오늘은 근데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 던질 수도 있긴 있죠 외국인 삼성전자 많이 던지는가 보네 이거 금액 얼마입니까 억이니까 1900억 삼성전자 던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됩니다 답 이제 찾았네 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안 이루고 있어서 설마 던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던지고 있었네 삼성전자 19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네 삼성전자 하나 조지니까 매도 물량을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궁금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어요 카카오 매수 중이고 셀트리온 매수 중이고 SDI 매수 중이고 NC 소프트 외국인 매도 물량이 4분의 1밖에 안 받아줘요 그런데 기관이 그러면 개인도 받아줬는 모양이네 SDI 셀트리온 네이버 네이버 뭐다 하이닉스는 매도 좀 나옵니다 만 비교적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관외국인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여기 안에서 충분히 괜찮은 종목 찾을 수 있거든요 대전제를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1번들로 예이야 연대차 그만 그만이에요 별로입니다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기관외국인 관심 가지는 것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나중에 딴 거 찾아도 찾아야 된다 너무 오픈 다 해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그죠 주위에 다른 전문가 있거든요 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왜 아 그 다가리 주져버리면 회원 연장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이 괜찮아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이 안 나가서 그렇지 그죠 손가락이 안 나가서 못해서 그렇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적당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왕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릴게 그죠 알려드려도 여러분 실천 안 할 사람 많거든요 빈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천하세요 야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순매수 상위에 뭐가 있냐 와 정거점 뚫으려 하네 굿 아까 사라던데 한번 사보던가 했던데 올라가네 대박 정거점 여기 저항인데 뚫으려고 조금 빠짝빠짝 하고 있네 외국인 사고 있네 이야 셀트리온 어느 날 갑자기 사라더니 배국인이 막 사들어오네 이야 어때 실나 와 바닷가에서 돌아선다고 이런 패턴 나온다고 셀트리온 사라던데 NC 소프트 이야 지속상승형이네 이것은 네이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지속상승형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안 깨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보던가 그러던데 그죠 이러면서 돌려보면서 추세 괜찮은 것만 다 하시면 돼요 자 외국인들이 뭐 건드린다 밑으로 박박거리는 거 하고 있다 안한다 이런 거 한다 안한다 최근에 몇 개 있네 최근에 빼고 이런 거 잘 안해요 외국인들이 뭐 한다 추세 이렇게 좋은 거 한다구요 그죠 볼래요 카카오 위에 있죠 필라코리아 이건 좀 무너졌는데 이건 제외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바닷건에서 사들어오는 종목 비교적 우상향하는 거 아니면 잘 안해요 외국인들이 기관도 마찬가지 그죠 그게 대전제거든 대전제입니다 올라가는 놈 강한 놈에 올라타가지고 너무 꼭대기 말고 강한 놈에 올라타서 추가 상성분을 먹어내는 게 트레이드입니다 우린 트레이드예요 투자자 과연 투자자 맞을까요 우리 조금 좋은 쪽으로 포장된 이야기 아닐까요 비아는 아닙니다 추시한 사람에 대한 비아 아닙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딜러라고 생각해요 딜러 중간마짐 먹고 빠져나오는 거 내가 그 회사 주주되고 싶어서 산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팔고 차익 남기는 트레이더 내지는 딜러예요 우리는 부동산도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라고 부동산 삽니까 차익 실현하고 적당히 집값 오르면 또 팔고 딴 데 가잖아요 주식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서 사서 적당히 올라가면 잘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 과값을 못 받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종목은 아 배제할 줄도 아는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그죠 배제할 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죠 추세가 막 무너지고 이럴 때는 나왔다가 그죠 여기 전저점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뚫고 올라서는 거 보고 여기 양봉 깨지면 던지겠다는 가구가 돼서 매수도 가능해요 전저점이니까 그리고 또 추세 무너지면 또 끊고 나왔다가 이렇게 중장기라도 큰 대전제에 위배를 안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리님 현대차 아까 질문하셨는데 별로예요 별로 이거 박스권입니다 그죠 뛰어넘기가 힘들어 일단은 그것보다 기아차도 좀 지지부진 하긴 한데요 이거 누가 땡기는 애들 있어요 그죠 누가 귀한 외국인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 밀리면 확 죽어야 되거든요 뭐 밀려봤자 이게 분봉으로 나서 좀 커 보여서 그렇지 1% 정도밖에 안 빠졌어 그리고 여기 딱 지지되잖아 아까 여기 사악을 했거든요 기아차가 훨씬 만약에 위로 떴다 이러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평선 5일선 빼고 밑에 다 받쳐놨어요 어느 순간 붕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리님이 아까 음 솔리드 야 미쳤어 8% 간다 야 서진도 5%가 시리님 와우 좋아 죽겠네 그죠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솔리드 야 날라가요 그죠 이야 죽인다 그죠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양봉 정거점 임금까지 왔어 별로 나쁜 상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와우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아 6일 60일 나쁘지 않아 이야 죽인다 뿌듯하다 그쵸 우리 팀 K입니다 팀 K 이야 잘하네 좋아요 제 노래 듣고 샀다구요 진짜로 안내나 한 번씩 했잖아요 그죠 이 밤에 끝을 찾고 그 솔리드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죠 이 밤에 아니에요 모르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된다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것 뜬 만큼 더 갈 수 있어 거기까지만 대충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7만천원이죠 여기 박스꽃 대략 6천원 올랐습니다 대략 박스꽃 여기보다 그냥 여기 계산해도 돼 6천원 하면 8만3천원권도 보입니다 8만은 뚫을 것 같아 8만2천4백원이죠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정도 여기정도 노려볼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얼마 올라가는 겁니까 만원 올라가는 거에요 7천원 짜리가 그러면 15% 올라가는 거네 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가자 셀트리온 안 죽어요 좀처럼 양호 걱정 1도 안되는 카카오 기아차 걱정 안됩니다 SDI 조금 그만 그만 그죠 네이버 월산 안 깨졌어 아직까지 KMW 저기 위에서 안 내려오네 풍구기 그만 그만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의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하나 됐어 뭐다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의 물량은 삼성전자에 아까 쏠려 있더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위로 더 갈 수 있다 확신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선물 양호 자 점심시간 연락이 길게 하고 온 친구 뭐 그만 그만 양호 야 갑자기 리케이가 확 뜯다 그죠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뭐 아까 그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럴거라union rió 그럼 주무줘서 그냥 눈뜰 좌 8 10 11 11 12 13 12 12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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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풀방송 하니까... 자, 직장인도 계실 테고...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잠깐잠깐 인사말 남겨주신 분도 있고... 참, 기분이 조금 새롭네요. 그쵸? 그래도 닥터케이브 방송 좀 들을만하다고...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나도 좀 많은 분들이 방송하면... 어떤 경우가 하면... 막 쌍욕 난무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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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찬송가 중에 그런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하!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 CCM이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뭐 이런 노래 있는데... 감사를 자주 하다보면... 저... 긍정의 마음도 생기고... 어떤 분이... 어느 분이더라... 아... 우리 팀원이구나... 아까 스마일님이... 긍정의 힘으로...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그쵸? 말씀해 주셨거든요. 닥터케이브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아차아차! 화이팅! 박수 빡! 치고 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많이 연습했어요. 지금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저도 힘든 시절 이겨낼 때... 그쵸? 하하! 또 노르스포인트님이... 또... 크리스찬인가 보네. 그쵸? 감사함으로... 그 분에 들어가... 뭐 이렇죠. 그쵸? 하하! 아휴... 그래서... 감사함을 좀 더 가지겠습니다. 자... 뭔가 하면... 최근에... 구독자분들 좀 늘어나기 시작했구요. 조금 정체되어 있던... 그쵸? 어... 조회수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돌아서니까... 좀... 이제 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제가 잘해내면... 보지 말라 해도 볼 거 아닙니까? 그쵸? 바람스탕 님이 또...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자꾸 뚫으려고 폼 잡고 있어... 야...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10%... 15%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바로 직전... 예이야! 72,700원에... 사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157,000원에 사악을 했습니다. 그쵸? 무료 방송에서... 7%... 10% 막 나와! 기분 좋아요. 그쵸? 이거 뚫는 순간... 위로 붕 더 갑니다. 여기만큼 더 가요. 여기만큼 위로... 아까... 방송 해드렸고... 아까... 노스포인트 님이... BH...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못듣고 나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야... 이렇게 세심해. 그쵸? 일단... 하락 수세니까... 저는 별로 안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단가가 아까... 15,950원 이니까... 지금 플러스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1선 강하게 돌파해내야... 17,000원... 17,6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강하게 돌파 시도 하려고 하니까... 자... 좀 더 들고 와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쳐지지만 않으면... 14,900원... 여기만 안 끼고 내려가면... 양호한데... 만약에... 크게 밀리면... 별로 안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좋아지는 모양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더 홀딩 가능합니다. 17,000원과... 17,600원 사이에서... 적당히 잘 끊고 놓으시라... 하락 추세이니까... 저쪽에서는... 저항받을 겁니다. 저도... 그... BH... 보거나 있는 종목인데... 순번이 저기... 밑에 있습니다. 왜? 꼬꾸라지에 있는건... 저는 안좋아하니까... 그죠? 자... 하이닉스 자꾸 꿈틀대... 그죠? 하이닉스 자꾸 꿈틀대... 하... 왜그런가 봤더니... 왜그런가 봤더니... 치수가 반들하네... 치수가 반들하네... 그죠? 코스닥도... 오늘 고점 돌파하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다? 외국인들이 5,000개에서... 폐대기... 3,500개... 폐대기 치면서... 밑으로 훅 죽였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누구하고 손받김... 개인이... 밑으로 던지고... 외국인이 들어올린다... 베리 굿! 그러면서... 오늘 고점 돌파합니다... 땡큐!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돈 있는거 남기지 말고... 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죠?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죠... 가용자금 다 질러버려... 그죠? 야... 죽인다 진짜... 음... 어저께 그랬습니다... 어저께... 하... 시장 반등합니다... 하이닉스 꿈틀꿈틀 하지... 그죠? 하이닉스 꿈틀꿈틀 하지... 그죠? 한번 배워보십시오...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죠? 학원비 낸다 생각하시고... 추식 한번 배워보겠다... 제대로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배워보십시오... 검증해보시고... 실력이 좀 있는가... 검증해보시고... 무조건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학원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셀트리가 19만6천원이면... 20%... 손줄 지고 말 필요 없죠... 아... 올라올때... 자... 본인의 매수단가는 잊어버리라... 라는... 말씀 들어본적 있죠? 본인의 매수단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30만원 들고 있어서... 본전 안와서 못 던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본인이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내당가가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40만원 없습니다만... 그죠? 32만원이 들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방송 들어오는 분들... 내당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셀트리언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19만7천원이니까... 반등 나올 때... 여기... 17만3천원과... 그죠? 여기... 먼저 돌파하면... 이거 아마... 더 강하게 가지 싶어요... 지금 느껴지는 느낌이... 17만... 여기... 2천원 3천원권... 여기가... 깨지면 안되는 자리거든요... 비교적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17만... 한... 5천원권까지... 이거 2평선 내려올거거든요... 60일에 아마... 헤딩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밀리면... 좀... 축소하셨다가... 아니면... 이왕 들고 왔으니까... 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진... 홀딩은 가능합니다만... 얼마나... 빠른 매매가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죠? 상황을... 개개별적인 상황을... 시간이 많은지... 전업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 못합니다만... 자... 여기 부위가... 저항권일겁니다... 그럼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무시 때리고 막 올라간 경향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은... 여기가 저항받는게 기본이에요... 무시 때리고 막 올라갑니다... 셀트리오는 무시 때리고 막 올라간다구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안 밀리고... 그죠? 자꾸 자꾸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옆으로 슬슬 슬슬 긴 다음에...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매수단가까지도... 운이 좋으면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빠른 손절은 별로 필요없어 보인다... 라는게... 지금 현재 상황이구요... 물타기... 자... 물타기는... 며칠 전에 했으면 참 좋았죠... 그죠? 물타기도...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을 타더라도... 눌려주면... 물을 타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 탔는데... 그죠? 물 탔는데... 싹 밀려버리면... 더 부담 되는 거거든요...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물량의 변화는... 지금 현재 당장 가져오지 마시고... 강하게 올라가고... 눌려주고... 돌아서고 하면... 오히려 가격 더 주고... 그죠? 전환 확인하고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다... 20일 지지권까지 올 때까지는... 물타기... 대기하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는 나쁘지 않게 카고 있습니다. 4% 올라갑니다. 말했던게 전부 퍼펙트 하니까 너무 뿌듯해요. 기분 좋습니다.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금 포인트 잡아 드린다면 살 수 있는 자리다 하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다 하니까 올라가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올라간다 까지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외국인이 팔다가 들어올리면 된다. 여기 외국인 매도가 자꾸 나오는데 왜 시장 안빠지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외국인 매도세 여기 삼성전자의 1937억에 완전 몰려있다. 맞죠? 그러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시장이 안좋은게 아니라 삼성전자 물량 때리고 있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딱 이야기 하니까 올라가네. 그죠? 틀린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별로 걱정 안돼. 그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물량 줄일 만큼 줄이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거 사들어오기 시작하면 둘이 같이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위로 이천까지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코스닥은 정거점 여기 돌파였습니다. 여기까지 열렸어요. 645까지 외국인 막 사도로입니다. 더 강하게 가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1.3% 상승 그죠? 코스피는 0.65% 상승 힘센 외국인 사주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중국은 조금 밑으로 밀렸어요. 그러나 대세는 바닥 찍었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 찍었구요. 뭐 마이너스권 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그만 그만 환율도 뭐 1210원 정도 해서 그냥 그 정도 차례 그것보다 더 시장이 환호 내지는 올라가는 것은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네 기관외국인 트레이드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어 예 됐어 자 걱정 안해도 되겠어. 오늘 아 미국 주가 상승 가능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주가 물량 느리고 싶은 거 있으면 느려 이런 팀장이 팀원들에게 트레이딩 지시했을 겁니다. 오케이 별 무리 없어 물량 예정대로 물량 느려 딱 이릅니다. 그죠? 그럼 느립니다. 해라면 해야지. 그죠? 왜? 사 들어가야 될 물량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 자금들 위탁 받은 거 있습니다. 그죠? 뭐 얼마인지 사주세요. 뭐 100억 뭐 100억 뭐 100억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500억 정도 투자할 텐데 한 5종목 정도로 단가는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다 삽니까? 100억씩 아니거든요. 살살살살 살아 들어갑니다. 기관외국인 법인팀에서 영업팀에서 그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적당한 날 그죠? 척척척척사 들어갑니다. 물량 단가도 적당하게 조절하고 그죠? 시장 위로 더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뚫습니다 뚫는지 안 뚫는지 볼게요 하이닉스 뚫어요 이렇게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4% 이상 올라가면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론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 2위인데 외국인 막 사들어오는데 뚫고 올라가는게 정상이에요 4% 이상 올라가면 그러한 논리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사람들 3850원 좋은사람들이 괜찮았다가 갑자기 확 무너졌거든요 나쁜사람들 개그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사람들 그죠? 닥터케이가 남북경협중에 그래도 괜찮게 보던거였는데 이거 뭐 뉴스 봐도 잘 안나오긴 안나오던데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아실거 아닙니까? 뭐 악재 있습니까? 박살났어요 3650원이면 이거 뭐하러 샀어요 3650원 너무 낮다고 샀습니까? 이렇게 박살났는데 그죠? 자 미인님 들어가실거 같으니까 다음시간 봅시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샀는지 개 발악으로 박살이 났고 온봉 북북 떨어지는데 사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안돼요 반등 이렇게 할까봐 하더라도 그건 내거 아니고 하면 안되는겁니다 박살이 났는데 그죠? 본인이 판단하실건데 그죠? 사실은 낙폭과대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말하기 진짜 애매합니다 솔직히 그죠? 왜냐하면 조건을 두가지 걷게요 강하게 올라타면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강하게 올라타면 더 기다려 보시구요 왜냐하면 낙폭과대 너무 심하거든요 반등 한번 나올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 적당히 끊고 놓으시구요 내일 만약에 추가로 밑으로 엄봉 딱 더 떨어지죠 3450은 여기 깨고 밑으로 확 밀리면 던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볼린저밴드 성격이 낙폭과대 하면서 밑으로 이 선 밖으로 삐져나왔죠 안으로 들어가려는 회기하려는 회기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밑으로 확 밀린거는요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오일선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만 아 지금 손실이 있네요 그죠 안으로 강하게 양복 서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다시 힘없이 밀려버리면 청산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 더 갑니다 삼성 SDI도 가요 가요 죄송합니다 다가 다가 왜 치수 연동되어 있으니까 대형 우량주니까 다가요 현대건설 간다 예요 자 시동 걸자 가자 하하 우리 뭐야 상승님 하루종일 안가가지고 짜증나 죽건데 그죠 좀 가자 응 상승 팍팍 이러면 좀 기억을 해야되겠어 헷갈려 이러면 바꾸니까 그죠 이제 이제 시동 겁니다 이제 시동 걸어요 그죠 자 기아차도 그죠 여기서 사면 퍼펙트인데 아 우리 팀원이 나중에 봐가지고 여기 사서 좀 아까워 여기서 사면 딱 단가 확 줄어드는데 아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도 사 그랬습니다 네이버 사까요 사 그랬습니다 그죠 쌀트리온 던질까요 던지지마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사 한건 올라가고 던지지마 한것도 올라가고 하하 참 그죠 야 현대건설 힘 받는다 그죠 파이어 가자 막판에 힘내는 겁니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건설주만 죽으라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죠 경기 안좋기론 다 안좋지 나도 한번 가자 이러면서 갑니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이 우선이에요 시장 그죠 시장이 돌아서니까 같이 막 돌아서잖아 왜 대형 우량주 중에 주도주만 해서 그래요 이상한 잡주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갑니다 왜 바스켓 구성되어 있는 기관 내국인 바스켓단에 닥터케이가 이야기한 종목 올주 들어가 있을거거든 풍국주정정도 안 들어가 있을까 몰라 그죠 풍국주정정도 없을까 몰라 나머지 다 거의 다 있을겁니다 조금 많고 작고의 차이지 그러면 시장반당은 같이 올라간다구요 그죠 그렇게 매매 해야돼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뚫는다잉 예이야 그죠 와우 목 다 쉬었어 6시간 반 동안 7시간이지 10분 더 했으니까 거의 그죠 가수가 이렇게 목이 쉬면 안되는데 하하 노래하는거하고 또 좀 달라요 요거요요요요요요 돌파한다 요거요요요요 요거요요요 양호 양호 그죠 요거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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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72700원에 4 7300원이니까 10% 올라갔어요 72300원이니까 하이닉스 10% 달쏘 올라가죠 4%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시장 돌아서는데 하이닉스 10% 달쏘 안틀렸어요 그것도 안틀렸습니다 셀트리온 좀 밀리네 아 아니 아니 이상하다 생각했다 너무 많이 밀리네 생각했어요 안밀리지 놀랬습니다 셀캐였네 깜짝이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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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íb 저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조그만 자신감이라도 생겼다 1번 눌러 예야 버벅거렸네 스웩 있게 해야 되는데 주식 아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있겠구나 방송 보면서 뭔가가 좀 오늘 느껴지더라 1번 눌러 예야 선물 들어올린다구요 보고 있어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희망님은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가 봐 그죠 선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 이야기 하려다 말았거든요 5천개에서 다시 또 밀었어 1,100개 1,500개 그죠 개인하고 살짝 바뀌는데 대세를 못 거슬러요 대세를 못 거스릅니다 제가 보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희망과정이잖아 한마디 한마디 하면 거들면 이렇게 또 한마디 새로운 게 나옵니다 방송에서 다 잘 안 놓았던 거 이거를 줄었죠 늘었죠 희망님 잘 들어봐 요 여기 한 2천개 가까이 지금 손박힘 나왔어 여기 그죠 그런데 안 빠지죠 뭐다 외국인이 죽으라고 세게 죽으라고 밑으로 세게 던졌을까요 아니면 환매수 들어오는 거 내지는 위에서 그냥 살라고 오는 애들한테 그냥 슬쩍슬쩍 슬쩍 던졌을까요 슬쩍슬쩍 던졌다 8번 아니야 죽으라고 세게 때렸다 7번 뭘까요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그래 살살 그죠 그냥 올라오니까 얘들 매도 때리는 애들 놀래가지고 손줄로 오거든요 놀래가 손줄로 한다고 하방 때렸는데 푹 들어 올린다 아닙니까 손 더냐 손 더냐 하면서 위에서 그냥 살짝살짝 던지는 겁니다 물량 조절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와 강하게 팍 들어 올리면서 쭉 갈 때 양호인데 밑으로도 때리는데 잘 안 빠지죠 아 그냥 물량 살짝살짝 넘겨주는가 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딱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팁 더 드렸습니다 야 공부하기로는 이렇게 물량 던지고 외국인 1500개는 다시 던지는데 왜 지수 안 빠지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은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죠 다시 개인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그죠 살살살살 그냥 던졌다 그렇게 정리 왜 무조건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챙겨가면서 가야지 6만개에서도 살짝 줄였는데 그죠 조금 줄였다 조금 느렸다 대세에 지장 없는 정도로 그냥 적당히 컨트롤 다시 던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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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자분인 것 같은데? 살살입니다. 이렇게 말 예쁘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답 안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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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는가면요. 우리 팀원이 수익난거 보고하는데 갑자기 이야기해서 웃겨가지고. 남자이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는거 같으니까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더 친하게 지내려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연 님도. 5 주님. 3 주님.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침에 조금만 더 길게 할 생각이었는데 주식기초강의가 200회 입니다. 좀 전에 땀이 너무 나서 세수를 좀 했거든요.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기초강의 여기 있습니다. 자 어저께 방송이 199회 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께 많은거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공부가 될만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기초강의 200회 특집해서 실전매매 이런식으로 한다 내지는 좀 멋진 제목 까리한거 까리한 제목 적어서 200회 특집이라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십시오. 오늘 정말 내용들 시장판단 내지는 매수포인트 내지는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퍼펙트하게 에드님 고맙습니다 에드님이 3만원으로 슈퍼챗 땡큐 에드님 안써와도 되는데 우리 유료방 회원님인데 그죠 회비 내고 들으시면서 그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농담입니다. 200회 특집으로 올려놓을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한번 보십시오. 200회 201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열정을 가지고 달달달달 한번 봐 보시라. 계속 한번 봐 보시라. 오늘은 거의 요점 정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전매매에 요점 정리라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매수포인트 잡는 법 시장 분석법 하이닉스 결국은 4%대 같습니다. 0.1번 올라갔는데 용서해줄겁니까 8만원으로 더 올라서 끝났어요. 시장 안죽는다 하는 것까지 다 맞췄어 그죠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막판까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벌겋게 끝나면서 퍼터폴리오 불을 뿜으면서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하고 끝낼게요. 자 더 그냥 끝내주게 끌어 땡기면서 끝났다. 노프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연기금이다. 그냥 끝내주게 사들어온다. 그죠. 금융투자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죠. 외국인 매도 경상도 사투리 섞여. 짜다리 걱정도 안 된다.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된 거 봤다. 내일이라도 같이 쌍거리 들어온다. 이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도 주식기초강의 200회 특집 방송으로 이름 지울만한 오늘 괜찮은 방송 내용이어서 저도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도 닥터케이 방송 들으면서 매수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분들 스마일링 다들 우리 유료방 회원분들께서 다 쏘셔. 고맙습니다. 2만원으로 닥터케이 또 오늘 하루종일 목 아파가면서 열심히 했다고 성원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죠. 현대건설도 결국 올라가면서 마무리한다. 예야. 그죠. 추천주 전부 퍼펙트.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죠. 기아차도 4만3천3백원까지 있는 분 있어요. 그죠. 위에입니다. 전부 위에입니다. 추천한 거. 카카오 한번 사보든가 위로 올라가서 끝났고 네이버 한번 사보든가 위로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네. 매우 기뻐요. 그죠. 아까 사실 약간 울컥했거든요. 야. 남자가 뭘 그래 맨날 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닥터케이는 감정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맞아떨어지니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아까. 그죠.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맞아떨어졌어. 그죠. 여러분들 성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자. 미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현재 다우존스 0.74%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더 상승폭 확대하면서 0.14% 상승 중이고 분봉으로 보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1봉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은봉 이후에 양봉으로 말아올리죠.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크게 말아올리면 크게 말아올릴수록 양호. 그죠. 그죠. 일단은 밤사이까지 별 문제 없으면 양호. 그죠. 그죠. 무엇보다도 중국이 안정 찾았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안 밀려. 그죠. 밀린 척하다 다시 들어올리네. 양호. 이것도 1봉으로 바꿔볼까요. 자. 61선 뛰어넘고 그냥 쫙 올라갑니다. 양호. 그죠. 일본. 양호하든가 말든가. 하하. 아이고. 상관없어. 일본. 1번. 농담입니다. 농담인데요. 1번. 나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이거다. 중국이다.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체크 리스트들 중에. 그죠. 외국인이 현물 던진 거 정도. 코스피 좀 던진 거 정도. 말고는 다 양호예요. 그러면. 노 프로그램입니다. 내일까지. 별 무리 없이.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아. 쉬셔도. 아. 괜찮다. 생각 들구요. 자. 여러가지. 개개별적으로. 아. 다른 상황이 있을 겁니다. 환율도 지금 밑으로 좀 쳐졌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양호. 자.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 엉킨 실탈에는. 한꺼번에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된다. 안 풀려요. 그냥. 더 단단하게. 절대로 안 풀려요.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자. 힘든 분들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문제점을. 본인이 처한 문제점을. 노트에 하나하나. 기술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점 옆에다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죠. 첫번째. 빚이 너무 많다. 두번째. 주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번째.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적다보면. 옆에.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닥터 K라고 있던데. 공부 한번 해볼까. 2번. 등등등등. 그죠. 1번. 빚이 너무 많다. 최대한 생활비. 줄이고. 아니면. 내가. 뭐. 차를 팔든 뭘 팔든 해서. 빚부터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옆에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한번. 아.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긴 시간. 오늘. 풀타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닥터 K. 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저녁에 찾아뵙는 건. 너무 오반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너무 오반 같고. 여러분들도. 아. 장중에. 참여했다고. 아. 그냥. 녹화방송. 안 보지 마시구요.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 돌려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 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에드님 3만원. 그리고 스마일님 2만원.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고. 열충 쉬어 타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오늘 방송 뒤에 올려놓는 것. 주식 쌩처보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차근차근. 계획 잡고.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keep ya. Come on. 누군가가 나도 잡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h.